오늘은 여러분께 fm리스트들이 진지하게 비혼 비연애를 추구하는 여자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저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남자들이 안 만나주니까 제발 만나달라고 빼액 소리 지르는 수준이라는 증거 보여드리죠. 여성시대에는 놀라운 게시판이 참 많은데 그중에 역대급은 헬스와 관련된 운동 트레이너와 유연하는 게시판입니다. 남성들은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을 테니 유연에 대해 아주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유연은 유사연애를 하고 있다는 말의 줄임말이고 유사연애는 특정 대상에서의 연애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게시판의 제목을 해석해드리자면 헬스 혹은 운동 트레이너 남성들을 짝사랑해서 머릿속으로 연애하는 척 망상하는 게시판이라는 겁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저번 달에 헬스 트레이너랑 술 한잔 먹고 잤다 그 뒤로 몇 번씩 남자가 하고 싶을 때 편리하게 돼주는 여자가 되었다. 근데 요즘 따라 헬트가 다른 여회원들에게 말 걸고 pt하는 거 신경 쓰이는 거 보니 내가 얘 좋아하나 본데 연애하자 말해볼까 라는 글이 올라오는 게시판이 여성인권운동가들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헬트들은 회원들 인스타 아이디를 어떻게 알지 라면서 자신의 인스타를 헬트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정긍긍하는 여성인권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여성인권운동가가 전정긍긍하는 이유는 살뺀답시고 pt해주는 헬트에게 식단을 보냈는데 식단 외에 엽떡을 허버허버 처먹고 인스타에 올렸고 그 인스타를 보고 헬트가 실망할까 봐 전정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남성을 사랑하고 남성에게 사랑스러운 여자로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헬스트레이너가 스트랩 감아주는데 뭔가야 했어? 라면서 별개 소리를 하며 연애하는 망상하는 여성인권운동가들. 비혼 비연애 비출산 비스스를 해야 한다고 사비운동을 주장하던 여자들이 여성시대하는 여자들인데 그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저렇게나 남성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모습이라는 게 재밌지 않나요? 헬트는 날사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담도 안하고 운동식단 이야기만 하는데 나 혼자 트레이너 콩깍지 껴서 자존심 상해. 라면서 자기만 좋아한다고 존심 상한다며 기싸움하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 오늘 pt하는데 운동 중 옆머리가 앞으로 오길래 헬트가 손으로 넘겨서 귀 뒤로 꽂아줬는데 다정해서 속상했어. 라는 말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남성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주제에 그 누구보다 남성을 사랑하는 게 한국 여성들이라는 사실. 저는 여러분께 언제나 fm하는 여성들의 이런 이중성에 대해 폭로하곤 합니다. 앞에서는 한남 어쩌고 제기해야 한다 주장하지만 뒤에서는 헬스트레이너가 공돌이 키링 줬다고 부러워하는 게 여성인권운동가라는 사실. 그녀들의 본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녀들도 다른 평범한 여자들처럼 남자들에게 사랑받고 이쁨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뚱뚱하고 못생긴 얼굴 때문에 남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나는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는 정신승리를 하면서 비혼 비혼의 이 연병을 떨고 있는 게 지금의 fm리스트들인 거죠. 그런 여자들도 몸 좋고 잘생긴 헬스트레이너 앞에서는 다리가 스르륵 벌려진다는 재밌는 사실. 여자들의 비혼 비혼의 선언은 흐르는 강무리에 쓰여진 맹약이라는 진실 오늘 여러분께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 이제는 그만 인정하세요 당신들은 남성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여자들이라는 사실을요. 남성들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그 못된 fm짓이나 그만하고 여자력을 키우길 바랍니다.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는 척하는 fm리스트 여성들의 애잔한 헬스트레이너 짝사랑을 알아봤습니다. 한심한 뚱녀들의 망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몸매유지 헬스장 이용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잘생기고 몸 좋은 헬트는 fm리스트도 여자로 만든다.